오늘 영상 중에서는 저한테 욕하시는 분들은 많았고 여보한테 욕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와일랜드 서정도 읽지 마세요 잠깐만 그리고 광고도 받으시면 좋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와이프가 저희 아내가 아니 와이프라는 단어와 아내라는 단어에 상당히 민감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원래 입에 와이프라는 말이 아예 그냥 베가지고 이게 아내라는 말이 잘 안 나와요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제가 뭐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 버릇이 돼서 요새 좀 고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한국 음식을 굉장히 잘 먹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 잘 먹고 잘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유독 좀 힘들어하고 못 먹는 음식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또 이해를 하는 게 저는 입이 워낙 짧아가지고 한국 음식 중에서 못 먹는 음식도 물론 있지만 못 먹는다기보다도 거의 잘 안 먹게 되죠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동남아 음식들은 거의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 고국인 캄보디아를 가도 거의 음식을 못 먹고 제가 먹을 음식들을 따로 싸가죠 그래서 오늘은 좀 음식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음식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저희 아내가 못 먹는 음식 그거에 대해서 좀 한 다섯 가지 정도 그 외에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좀 못 먹는 음식들이 좀 있어서 그게 어떤 건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섯 가지로 조금 추려봤는데 다섯 번째 어떤 게 있죠? 네 저는 저는 웬만하면 잘 먹어요 누구보다 음식 가리지 않아요 근데 몇 가지만 저는 못 먹겠어요 다섯 번째는 저는 번데기 아 번데기 보통 한국에는 번데기 팔면 삶아서 네 그렇죠 삶아서 팔죠 저는 그 삶은 번데기가 못 먹겠어요 캄보디아에도 그런 유사한 음식이 있지 않아요? 대부분 튀겨 아 튀겨서 아 튀겨서 기름에 튀겨서 네 기름에 튀기면 뭐 신발도 맛있다고 하는데 맞았네요 아니 실제로 신발을 튀겼는데 맛있을 일은 없고 그만큼 튀긴 음식이 맛있다라는 얘기죠 모든 음식은 기름맛 나면 맛있는 거 네 기름맛을 먹는거죠 튀긴 음식 네 그래서 아 캄보디아는 이제 번데기를 튀기나 봐요 네네 튀기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안에 양념을 넣어요 번데기 안에다가 양념을 넣어요? 땅콩도 넣고 아 그 조그만 거에다가 땅콩도 넣고 막 그래요? 계단하십니다 네 조금 얘기할게요 죄송해요 아 개구리 개구리 배 안에 양념 땅콩하고 그 나무 같이 양념 아 그 나무는 뭐 향이 나라고 그렇게 제가 어제 만든 그 캄보디음새 긴 나무 이제 아 그거 썰어서 같이 아 우리도 커서는 잘 안 먹게 되는데 거의 안 먹죠 커서는 시골에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 겨울에 개구리 잡으러 많이 다녀보셨을 거예요 개구리를 불에다 구워서 개구리 뒷다리 먹는 그게 정말 아 그 맛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지금 먹으러 그러면 못 먹겠는데 어렸을 때는 정말 아 시골에 그 그 또랑이라고 하죠 또랑 냇가인데 거기에 돌을 들치면 겨울에 얼음을 깨고 돌을 들치면 개구리가 이렇게 이렇게 자고 있어요 이렇게 겨울잠을 그 살도 투덩투덩하고 그런데 그걸 코대로 잡아가지고 불에다가 구워서 먹으면 개구리 뒷다리가 그렇게 맛있거든 근데 아니 배를 갈라가지고 그 안에다가 무슨 닭도 아니고 되게 신기하네 그렇게 먹는다고요 네 아 개구리를 통째로 다 먹나봐요 그럼요 그럼요 아 그럼요 아 껍데기 껍데기 벗기고 아 껍질 벗기고 그래요 하 대단하십니다 아 그래서 이제 아 번데기를 일단은 못 먹겠다 라는 얘기고 네 번째 어떤 게 있죠 네 네 번째는 해산물인데 이름은 미더덕 그리고 멍게 그리고 해삼 네 저는 못 먹었어요 아 이거는 저도 못 먹어요 되게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왜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 맛있는 걸 왜 못 먹어 라고 하시겠지만 아 저는 이상하게 뭐 이렇게 물컹물컹한 거 이런 거 못 먹는 분들 꽤 계실 거예요 저도 그런 거 물컹물컹한 거 못 먹거든요 그래서 뭐 미더덕 미더덕은 이상하게 무슨 맛인지를 모르겠어도 그냥 딱딱하고 그냥 그래서 그리고 안 좋은 기억이 좀 있는데 뜨거운 뜨거운 걸 이렇게 끓여서 국처럼 했는데 찜이나 국이나 이런 데 미더덕을 많이 넣는데 그걸 잘못 씹어 가지고 그리고 입 안이 다 뜨거운 물 때문에 다 헐어 가지고 되게 막 고생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 가지고 미더덕은 거의 손을 안 대고 다 빼놓죠 그리고 회산문게도 저는 안 먹어요 저는 저는 맛보지도 않고 그냥 먹어요 아 생긴 모습이 별로 맛있어 보이지 않았나 봐요 그냥 아예 안 먹어요 아 그렇구나 아 이상하게 그런 거는 딱 저희 부부랑 아니 저기 저랑 저희 아내랑 잘 맞아서 그런 건 좀 다행이에요 근데 우리 언니는 좋아하더라고요 아 미더덕 회산문게를 좋아해요? 네네 아 그렇구나 아 저한테 맛있다고 했어요 제가 응 됐어요 아 노 땡큐 아 그렇구나 네 그래요 그러면은 저기 미더덕 회산문게를 또 싫어하고 그 다음에 또 세번째로 싫어하는 거 네 세번째는 장어요 아 장어 우리나라 그 어 남자고 여자고 다 장어 굉장히 좋아하는데 스테미나 음식이라고 네 아 근데 장어 왜 싫어해요? 장어는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는데 네 아 그냥 저는 아 맛이 없어요 네 저도 사실 장어 안 먹습니다 여기서 또 사람들이 아 이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아 왜 장어를 안 먹어 이러시겠지만 아 이상하게 장어는 또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게 남자한테는 굉장히 정력 보강제 여자한테는 스테미나 음식에다가 뭐 피부 미용에도 굉장히 좋다고 어 정말 그래요 피부가 되게 좋대요 네 저는 안 먹어요 아 아 뭐 저도 안 먹으니까 굳이 뭐 저희 아내한테 먹으라고 강요를 할 필요도 없고 하진 않습니다 네 안 먹는 게 좋죠 뭐 나도 안 먹는데 자 그 다음에 어 두번째는 어떤 게 있어요 아 네 두번째는 음 홍어 회 아 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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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힌 거 말하는 거죠 이렇게 잡은 거 말고 바로 잡아서 먹는 거 말고 좀 삭힌 거 삭힌 거든 회든 그냥 바로 잡은 거든 안 먹어요 네 아 저도 안 먹습니다 아 이상하게 오늘은 이상하게 저희 아내가 안 먹는 거 저도 안 먹게 되네 아 홍어 회는 먹는 사람들이 어 그걸 만약에 이제 먹는 사람들은 그걸 찾아서 먹어요 그 식당 막 찾아다니고 그 산지에 가서 어 네 먹게 되고 어 되게 좋아하라 하거든요 네 근데 안 먹는 사람들은 절대 안 먹죠 그 삭힌 냄새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안 먹는데 먹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먹고 음 조금 이게 어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는 음식이 아 홍어에요 네 그래요 그 다음에 1위는 뭐죠 대망의 1위 네 저는 이거는 정말 못 먹었어요 어떤 음식인데 아 바다에 나오는 네 식물 식물 맛을 수 있어요 어 네 바다에서 해산물이죠 네 해산물 매생입국 네 매생입국 네 매생입국 얼마전에 이제 그 처형댁에 가서 매생입국을 먹는 것을 봤는데 네 그때 처음 본 건 아니고 간간히 이제 다른 집에 가게 되면 이제 보게 되는데 네 이상하게 저도 매생입국은 안 먹게 되더라구요 네 너무 걸쭉해 보이고 아 구독자분들이 욕 진짜 많이 하시겠다 입이 그렇게 짧아가지고 뭘 먹고 사냐고 하시겠지만 어 그래도 나름 네 잘 먹고 살아요 하하하하 그래서 매생입국을 굉장히 싫어하시는군요 저와 같이 네 이상하게 오늘은 뻔데기를 빼놓고는 뻔데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요새는 잘 안먹죠 나이 들어서는 더 안먹게 되는데 어 어렸을 때나 아니면 이제 어 2, 30대 때는 이제 되게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 뻔데기는 뻔데기는 되게 먹으면 이게 보기에는 되게 안 좋아 보이는데 먹으면 되게 고소하고 맛있어요 네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아 먹어봤어요 아 먹어봤는데 그냥 맛이 그래 네 아 그렇구나 입맛에 안 맞으시는가 보다 그래 오늘은 이제 저희 아내가 한국 음식을 아마 그 웬만한 외국인 분들보다 훨씬 더 한국 음식을 더 잘 먹는다고 저는 자부를 하는데 아 그런 저희 아내가 아내도 못 먹는 음식이 있다고 해서 이제 그거를 잠깐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제가 얘기한 음식 제가 못 먹는 음식들은 되게 영양 영양만점 그리고 보약 수익 같은 음식인데 맞아요 저는 저는 제 취향 제 상태로 못 먹으니까 네 좀 봐주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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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영상 중에서는 저한테 욕하시는 분들은 많아도 하하하하 여보한테 욕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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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